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상대였던 전 청조, 남치를 고수한 펜싱 학원 부모 간에 3자 대질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진술이 서로 엇갈렸는데 잠시 뒤 이들 사건 다루는 오궁금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궁금한 뉴스 오궁금. 오늘의 첫 번째 궁금은요. 전 청조 남현희 씨 사건입니다.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 박지훈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MBN 장가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가혜 기자, 어제 오전에 남현희 씨가 경찰에 출석한 모습 저희가 잠깐 봤었는데 13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에 9시 49분에 들어가서요. 남현희 씨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나왔는데요. 남현희 씨가 조사 끝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남현희 씨 오늘 배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억울한 점 있으세요? 사기 공범 아니라는 입장은 그대로 있습니까? 전 청조 씨가 학부모들한테 접근한 거 알고 계셨어요? 오늘 전 청조 씨 휴대전화를 노트북 경찰에 제출하셨나요? 전 청조 씨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 청조 씨와 사기 행각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조사에서는 전 청조 씨, 또 남현희 씨를 고소했던 학부모까지 자리하는 3자 대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경찰은 남현희 씨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남현희 씨 계속 공모 부답인데. 박준 변호사님, 대질신문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대질신문. 두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할 때 얼굴을 대놓고 신문하는 걸 대질신문을 합니다. 질문할 때는 한쪽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또 다른 사람한테 하고. 둘이 봤을 때는 거짓말하기 어렵다. 또 그리고 수사기한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거짓말 같다. 이 사람이 진실 같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게 대질신문인데요. 어제 진행된 거는 사실 첫 번째 한 거는 남현희 씨 조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남현희 씨 중요한 얘기들, 질문들을 좀 했던 것 같고. 오후 2시부터 그때부터 한 오후 6시 30분까지 한 4시간 정도 대질신문이 진행됐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고소인 측, 부부 투자 사기당한 고소인 측 주장은 남현희 씨가 알았다, 공모했을 것이다, 이 주장이거든요. 전청조 씨도 알았다, 공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현희 씨는 모른다. 그 부분이 가장 큰 거예요. 공모를 했느냐, 또 이 투자 사실을 알았냐. 이 부분을 아마 세 명한테 다 질문을 하고 어떤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사관이 파악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표정까지 뭡니까? 표정을 봤을 때 세 명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 또 진실을 말하는 사람, 구별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둘 다 진술은 계속 평행선을 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좀 더 논리적이고 누가 좀 더 진실된지 그런 것들을 수사관이, 또 경찰관이 파악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질신문 관련해서 저희 전청조 법률대리인이 전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현희 씨가 그 범행에 공모했는지까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피해자 분께서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고, 또 전청조 씨도 그와 비슷하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남현희 씨가 돌연 몸이 매우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조사가 저녁 식사 이후에 거의 중단이 되었고요. 전청조 씨의 단독 범행 부분은 분리가 돼서 송치가 될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 남현희 씨와의 공모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계속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청조와 남현희 씨, 여기에 더해서 펜싱학원 학부모까지 3자 대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11억 사기 피해당했다는 그분이지 않습니까? 일단 어제 대질에서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변호인께서 얘기를 좀 했는데, 공모 부분입니다. 인식과 공모 부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전청조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은 남현희 씨한테 손해배상이라든지, 그걸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남현희가 공모를 했거나 인식했거나 최소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전청조 입장을 보면 전청조는 본인의 형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감경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남현희하고 공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현희 씨는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형사 책임, 민사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질이 진행이 됐고, 다만 대질하는 과정에서 지금 몸이 좀 안 좋다 해서, 저녁 이후로는 대질을 좀 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결국은 확인이 안 되면 그 진술을 토대로, 진술 조사 작성하고요. 그걸 토대로 검찰이 송치하거나 최후에는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대질 조사를 다 못 맞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추후에 일정을 다시 잡고 시작하나요? 사실은 진술이 엇갈리는데, 진술이 뭔가 합치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엇갈려서 좀 더 확인해야 된다면, 한 번 더 불러서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시간 정도 했다고 그러고요. 주된 쟁점은 이전에 이 사기 사실을 알았냐, 전 청주의 어떤 상황을 알았냐, 이 11억 투자 사기죠, 이 부분 알았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질문은 거의 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대질신문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글쎄요, 추가 대질신문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몰라, 본인이 또 원해야 됩니다. 남현희 씨가 뭐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사로 사실 끝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남현희 씨가 원하면 더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 그런데 일단 어제 대질할 때 남현희 씨가 전 청주한테 굉장히 열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종종 있습니다. 어제 동속자 얘기를 따르게 되면, 대질 조사할 때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하는데, 아마 남현희 씨가 전 청주한테 뭘 봐라고 냉랭하게 대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싸움이 나올 거나, 이 얘기가 기울어지니까 수사관이 순서를 정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면 수사할 때는 본질 안 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얘기를 해요. 싸우거나 다투면 폭경질 입건할 수도 있고, 욕하면 무역자가 되기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하고, 대질 조사는 둘이 싸우는 게 아니고, 수사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남현희 씨가 상호법도 알았습니까? 그러면 전 청주는 알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묻고, 지금 전 청주가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하면, 남현희 씨가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하면서, 아까 박빈호 사장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수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말 진술을 들으면서 상대편이 답변하는 표정, 태도, 또 거짓말하면 말이 떨리잖아요. 그런 표정 내용을 가루를 쳐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현희 씨가 대답하는데 말이 떨린다. 지금 전 청주가 얘기를 하는데 표정이 이상하다. 눈을 찡그린다. 머리를 만진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면 조사할 때는 그런 표정까지 적는 거고, 대면 조사하더라도 우기면 방법이 없지만, 우리가 보통 조사할 때 증거 자료를 내놓거든요. 대면 조사 물어보면 표정이 싹 변해요. 이런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질 조사는 필요한데, 지금 이번 대질 조사는 완벽하게 끝난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또 다시 소환해가지고 대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의 생생한 대질신문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장가희 기자, 오늘 저희가 또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청주 씨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 두 명이, 엊그제 고소장을 냈는데요. 프레스룸이 김민석 강석의회 의원을 통해서, 단독 입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을 한번 살펴봤더니, 자신이 파라다이스 혼외자 겸 뉴욕의 CEO라고 소개했다.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하도 투자하라고 권유해서, 4천만 원을 전 청주의 엄마 계좌로 입금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건요. 작년 11월에 돈 준다고 했는데 미루고, 12월경에 자살로 위장해서 전 청주가 자살 사기극을 벌이고, 1월부터는 남현희 씨를 만나서 명품 선물 공세를 하고, 과미나 스페인 다니면서 사랑에 빠져서 피해자 돈을 남현희에게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도 거의 비슷하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보면 재벌 3세 모임에서 하는 좋은 투자가 있다고 해서, 전 재산 2천만 원, 대출받은 돈 5천만 원을 역시 전 청주 엄마 계좌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전 청주 씨가 자살한 걸로 위장해서, 진짜 나는 전 청주가 죽은 줄 알았는데, 1월에 보니까 남현희 씨 만나서 모든 사기친 돈 펑펑 썼고, 남현희 씨에게 명품을 선물해댔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면서 고소장을 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전 청주가 자살 사기극까지 벌였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 나중에 살펴보고요. 일단 박지원 변호사님, 일단은 남현희 씨는 본인도 몰랐다,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계속 해왔는데, 고소장을 보면요. 남현희 씨도 전 청주가 재벌 3세임을, 아님을 이미 좀 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고소장은 피해자들이, 고소인들이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측성 내용도 있을 거고요. 아직 이거는 입증하거나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전 청주보다는 남현희가 공범이 돼야지만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부분은 몇 가지는 있죠. 만약 공범이라면 그런 사진 촬영을 했겠느냐라고 두 번째, 또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본인의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해결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사나 수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남현희 씨는 일단은 본인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안으려고 부인하는 건 맞는데, 뭔가 아직까지도 남현희 씨 측한테도 맞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조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가희 기자, 앞으로 이제 관련 수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전 청주 씨 내일 검찰에 넘겨지는데요. 송파경찰서가 내일 아침 전 청주 씨 구속 송치할 예정이고요. 오늘 송파경찰서에 연락을 했는데, 남현희 씨와 전 청주 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추가 대질 조사 아직 정해진 것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현희 씨가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전 청주 씨 변호인 주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우선 이거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도 이 세컨드폰, 세컨드폰 하니까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남현희 씨가 지난 25일에 전 청주 씨의 주상복합에서 나올 때,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현희 씨가. 실수로 전 청주 씨 명의의 세컨드폰과 노트북을 갖고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컨드폰은 전 청주 씨 건데, 전 청주 씨 건은 11월 6일에 오후 6시경에 남현희 씨가 제출을 했고, 경찰이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지금 방금 나온 핸드폰 얘기는요, 남현희 씨 핸드폰입니다. 남현희 씨도 핸드폰이 두 개라고 합니다, 전 청주 씨 변호인에 따르면. 그런데 이거 제출한다 해놓고, 안 했다는 게 전 청주 씨 변호인의 주장이거든요. 이 얘기 들어보시죠. 한 가지 저희가 우려하는 점은 오늘 남현희 씨께서 진술하시면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본인이 사용했던 휴대폰을 자기가 자고 있을 때 전 청주 씨가 많이 건드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증거가 없어지거나 자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전 청주 씨에게 책임을 미루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을지, 그게 저희가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현희 씨가 사용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본인 명의의 세컨폰, 이렇게 두 대를 제출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을 안 하셔서, 제출을 안 하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대팀장님, 남현희 씨 본인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요, 다음 주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저희가 보고, 경찰에서 보고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나온 자료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남현희 씨가 사실은 제출한다고 했다가, 제출 안 했으면 이미 제출이거든요. 이미 제출인데 안 하면 그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게 되면 경찰에서 제출 안 하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 씨 변호인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남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남 씨가 자고 있을 때 전 씨가 휴대폰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휴대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핑계를 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중요한 건 전 씨 변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남 씨가 피해자를 주장하는데, 반응을 미치 못하겠다. 전 씨 같은 경우에는 맞다고, 공부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자료에 의한 것이지, 진술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 이후에 끝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 씨가 아팠기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았다 해요. 그래서 10일 날 송치돼야 되죠. 경찰에서는 10일 이상 구속을 못 시키니까 송치를 하는데, 먼저 분리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청소를 먼저 송치를 해버려요. 구속 송치를 하고, 남현희 씨 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한 다음에, 혐의가 입증되면 기성으로 송치할 거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기소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더 시간을 두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 기자, 저희가 두 사람 관련해서 의혹들 매일매일 전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청주의 성별이 매일 바뀌고 있다는 내용, 황당한 내용을 전해드리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는 여자로 사기 쳤습니다. 또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전 청주 씨가 이번에는 임신했다고 속여서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좀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의정부 지검에 따르면 전 청주 씨는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채팅앱에서 알게 된 남성 A 씨와 남양주 씨에서 만나고 한 달 뒤에, 내가 승마 선수인데 너하고 임신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없어, 위약금을 내야 돼, 라고 속여서 7,300만 원 가로챘다고 합니다. 박주임 변호사님, 이 전 청주가 임신 사기 범행 당시에 또 다른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재판 결과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선고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도 부활될 수도 있고, 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또 똑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거든요. 사기 범죄예요. 임신 얘기라든지, 임신했기 때문에 너 돈 달라, 라고. 하여튼 남녀 구별 없이 어쨌든 돈을 얻을 수 있는, 돈을 편치할 수 있는 방법이면 어떤 방법이든 택한 것 같고, 아마 이거 말고도 사기 전과라든지 또 현재 사기 범행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범죄가 지금, 아니 많은 고소가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배 팀장님, 전 청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인물인지 분석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오늘 또 일어난 일, 또 발생한, 새로 들어온 소식 보면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전 청주는 사기 범위입니다. 사기 전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하면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조사 기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사기치고, 그다음에 기망하고, 이런 거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제적으로 저 얼굴은 순진하게 보이지만, 저 얼굴 뒤에 숨어있는 시커만 그림자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수사관 입장에서 내용을 알 거예요. 어쨌든 전 청주는 일반인 생각할 때 언론 표현도 잘 아는 지능적인 사기 범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가하 기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뒤에 사건 뒤인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 청주가 남현희 씨한테 임신을 믿게끔 한 정황이 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내용 나왔다고 했잖아요. 계속 한번 답변 주시죠. 연예기자 이진우 씨 유튜브에 따르면, 전 청주 씨가 남현희 씨를 홀리고, 또 숙주로 삼기 위해서 한 여러 정황이 있다면서, 손편지, 케이크, 또 선물로 한 프로포즈 등 정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편지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전 청주 씨가 남현희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현희가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 궁금하네. 이렇게 쓰거나, 또 케이크를 선물하는데요. 이 케이크에는 블랙 젤리 맘, 임신 축하해, 블랙 젤리 파파가, 이런 글귀까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블랙 젤리가 아기의 태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청주 씨가 고한이식을 했다고 해서, 자신이 전 청주 씨와 임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또 전 청주 씨도 계속 태명을 짓고, 아기 신발을 선물하고 하면서, 남현희 씨를 임신을 했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정황인 거죠. 박지훈 변호사님. 임신 가능성이 0, 제로인데, 태명까지 지어주고 축하까지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요. 일반인들이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스라이팅이 당하는 경우는, 다른 곳하고 연락하지 않고, 계속 이 사람하고만 주입받는 경우, 폐쇄된 경우, 이런 경우 가스라이팅이 가능한데,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다 알다시피,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고, 많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럴 수 있나 싶은데, 또 증거들을 봤을 때, 편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또 정확하게 믿고 있다는 모습도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어쩌면 좀, 사실 이게 범죄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의무스러운 부분, 이 부분, 남현희 씨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거짓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이 부분입니다.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장가희 기자, 전청조를 직접 인터뷰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작, 촬영 비화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도 그게 좀 관심이 가있는 포인트가 있긴 하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전청조 씨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슴을 갑자기 확 드러내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당시 이 모습을 촬영한 PD가 한 일화가 있는데요. 전청조 씨가 항상 거짓말을 일삼았는데, 유일하게 거짓말 안 한 게 이 가슴 절제술인 것 같다라고 이 PD가 언급을 했습니다. 또 전청조 씨가 취재를 하려면 밤에 오라 그래서 밤에 갔더니, 또 가면 또 안 나오고, 만날까 말까 한 상황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청조 씨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자신이 불리하면 전화를 받는 척을 하고, 또 담배를 피러 가고, 화장실을 가고, 이런 식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저 사진 보고서 일부 팬들은 가수 비가 떠오른다, 춤, 이런 거 떠오른다고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김은배 팀장님, 본인이 불리할 때는 전청조가 전화를 받거나, 담배 피우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을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당하긴 한데요. 사실 사기범들이 자기가 불리할 때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담비를 피면서 다음 작전을 구상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상대편한테 어떻게 거짓말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벌기 싸움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일 경우에는 가슴을 들어 보내줬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일 경우에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확신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인 것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시간벌기를 하면서 사람을 섞이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형적인 사기범들의 수법이라든가 성향을 전청조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전청조가 유일하게 지킨 말이 가슴 절제술, 확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토바를 까면서. 제작진의 이야기 다 들어봤을 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작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제작진들 만나보면 전청조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자기 범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인터뷰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아까 보다시피 사실인 건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작진 만난 분들도 전청조가 사실은 회피하고 기만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남현희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도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한체육회도 남현희 씨 결과 조사를 주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기 혐의는 좀 차치를 하더라도 남현희 씨가 운영 중인 펜싱 학원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엄중한 잣대를 좀 들이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체육회에서는 남현희 씨 학원이 물론 사설 학원이긴 한데 체육회나 펜싱협회 이사인 남현희 씨가 협회에 지도자로 등록한 뒤에 차린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근무하던 코치가 여중,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이런 의혹을 알고도 만약에 남현희 씨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징계를 매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방금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남현희 씨 학원에서 성범죄가 있었을 당시에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남현희 씨가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OO 행동을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게 저는 OO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심되는 행동이 저한테는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부분에 성추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머님들이 조금만 우리에게도 이렇다가 있으면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세게 받았을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못 되고 있어요. 데리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OO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못 써요. 저는 내쳐야 되거든요. 1, 2년 하던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정에서 OO 목소리에 저는 기회를 기울이고 OO는 목소리로 기회를 기울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뭔가 발견된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에서 제이코치란 분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나중에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인데 남현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제이코치를 두둔하는 내용이에요. 장가 기자 맞죠? 네,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부모 얘기도 듣고 학생 얘기도 듣지만 코치 얘기도 자신은 좀 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살짝 코치를 두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좀 부적절했다. 아니면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준 변호사님 이런 상황인데 남현희 씨가 아직 대한체육회하고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게 명예직에 가깝긴 하지만요. 보통 이런 경우에 기관 명예를 실수시켰다라고 하면 해임하곤 하거든요. 일단은 정관상에 보면 사회적 무리를 잃거나 범법행위를 했을 때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윤리센터를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지금 문제되는 거는 전청조 얘기보다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제2코치, 코치의 어떤 성범죄 부분, 성부분, 또 극단적 선택 부분 책임자가 그것을 감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임을 안 한다면 결국은 해임이나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현인 씨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 그거에 좀 집중하느라 본인이 여기에 사임을 하겠다 이런 신경을 좀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여력을 얻을 수도 있죠. 다음 오금금으로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금금은요. 먼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복도에 선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타더니 거울을 보고 옷매무실을 가다듬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알고 보니 여장한 남성이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견장을 하고 다니다 끝내 덜 일을 잡혔습니다. 이 남성에게 마약을 판 조폭 구두목도 몇 달 뒤 붙잡혔습니다. 저희 어제 MBN 뉴스 7에 나왔던 기사인데 리포트를 보셨는데요. 요즘 사회에 연예면 보면 매일같이 등장하는 게 마약입니다. 마약 단속 피하려고 여장까지 할 정도로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장갈 기자, 최근 부산 경남 지역에서 마약 사범 27명이 검거됐는데 방금 본 여장한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단발머리를 하고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다녔던 저 남성이요. 필로폰을 투약하니까 이거 경찰 추적 따돌리려고 여장을 한 거였습니다. 이 여장 남성뿐만 아니라 총 27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가 됐고요. 이 중 14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 중에 21명은 문어를 낚으려던 낚시꾼 덕분에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 박준현 사장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방법은 사실 가장 많은 게 사실 투약한 사람을 잡아서 진술을 받아서 그 사람이 같이 했던 사람 얘기하고 이렇게 검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함정 수사라 하죠. 내가 마약 사겠다. 경찰이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판다 그러면 검거를 하는 방식인데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검거를 했는데 낚시꾼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낚시꾼이? 2021년 11월인데요. 부산에 있는 부득가에서 낚시를 문어 낚시를 하던 낚시꾼이 문어인 줄 알고 잡아 올렸는데 그 봉지 안에는 마약 주사기가 다량으로 있었고요. 낚시꾼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겠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마약 주사기 안에는 혈흔 같은 게 있어요. DNA 감정을 해보니까 혈흔으로 마약 투약자라든지 조폭을 특정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두 명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명을 마약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제공한 마약을 했던 사람들 같이 투약했던 사람들 그래서 찾아낸 게 21명이고 그래서 문어 때문에 잡힌 마약 사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재 팀장님 이제 이 마약 사범들이 범행을 숨기려고 이제 바다에 버렸는데 이게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박 변호사님이 얘기한 중에 추가로 말할 게 뭐냐면 사실은 마약 수사하기 위해서는 첩보를 입수하거나 아까 투약자들 같은 경우를 권고해가지고 상선당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변호사님이 함정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약 수사는 함정수사는 용인이 되지만 다른 사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정수사라고 안 부르고 유인수사라고 불러요. 유인수사. 유인수사. 함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인수사라고 부르는데 그런 방법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연의 일치예요. 2021년 11월 낚시꾼들이 테트라포트 아시죠? 뭔가요? 테트라포트 몰라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삼각대로 돼가지고 바다에 빠트리는 거 있잖아요. 아, 네, 네. 시멘트.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낚시를 하는데 쭈꾸민지 무는지 모르지만 해봤더니 검은 봉지가 들려왔어요. 뭔가 열어봤더니 그 안에 주사기가 60개 네, 그리고 돈을 들었어요. 돈을 왜 넣었냐면 아마 주사기를 물에 빠트리려고 돈을 넣었겠죠. 이게 발견이 되려면 바람에 실제로 첩벌을 얻은 것도 아니고 누가 제외한 것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여튼 유인 수사는 마약 범죄뿐만 가능하다. 이런 정보도 하나 얻어갑니다. 일방 사건은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검거된 투약자들 직업품 보면요. 대학생, 택시기사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있는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번에 직권이 다양한데 사실 옛날에 보게 되면 보통 조직폭력대라든지 주로 유흥업소, 종업원 아니면 최근에 말썽이나 연예계통에서 많은 분들이 했는데 최근에 잡힌 사람들을 확인해 봤더니 20대 대학생도 있고요. 토목건설회사 직원도 있고 또 부동산 중개업자 통신사 상담원 건설 노동자 병원 상담원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또 택시기사하고 그다음에 또 대리기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약 제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가지고 마약을 구매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가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드물었거든요. 최근에 이런 마약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쇄했기 때문에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많이 퍼져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마약 환각 파티를 벌인 수십 명의 베트남인이 검거가 됐습니다. 김기총장님. 그래요?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시제적으로는 부산청입니다. 부산청에서 외국인들을 검거를 했는데 당시에 마약 투약 혐의로 판매체 28명 그리고 투약자 9명 베트남 40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42명 중에 30명은 구속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9월 부산 경남 출입국에 보면 외국인청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하고 합동우리가 단속을 해요. 사실은. 두 차례 합동 단속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보가 들어와서 검거를 했는데 판매첵들은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 베트남에는 현지 공급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해가지고 특송 아시죠? 특별 배송으로 받은 거예요. 특송? 특송이라고 합니다. 특별 배송인데. 이걸 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있었다. 오버스테이라고 불렀는데 이 불법 체류자가 왜 하냐면 불법 체류자는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범죄를 많이 하는데 주로 이런 외국에서 들어온 마약 같은 거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고가 된 건데 불법 체류를 권고하게 되면 저희가 출입국 관리소에 넘기게 되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강제취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군요. 우리 경찰이 이 현장을 급습하자 이들은 좀 급하게 화장실 보일러실 이런 대로 숨기도 했는데 당시 현장 모습 저희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이 들어가고 있고요. 모일러실에 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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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화장실이네요. 팀장님이 아무래도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단속하는 게 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국제범죄에 쏟아져 있으면서 외국인들 상대로 마약을 많이 잡았는데 실제로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연락도 하고 첩본땜을 얻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은 끼리끼리 뭉쳐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첩조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죄송하지만 외국인 첩조자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유용업소도 하지만 자기들만이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만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밀장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끼리만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첩보 얻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도 마약사관이나 국제협료사대에서는 협조자들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은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첩보를 얻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자들을 자유의 수사에서 잡은 다음 오금금으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혜 기자 마지막 오금금 사건은요. 정말 친딸이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공분을 사는 사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추운 겨울에 노모를 알몸으로 쫓아내서 결국은 노모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노모를 추위에 내몰아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내용 이렇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이죠. 전북 전주 한 거주지에서 A씨가 자신의 70대 노모가 씻지 않는다면서 알몸 상태로 어머니를 그냥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게 12월이고요. 저녁 7시였고요. 온도가 10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후 주민에게 발견된 이 노모 덜덜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민이 A씨 집을 좀 두드려 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었대요. 이렇게 1시간 30분 동안 노모가 방치가 됐고 경찰이 오니까 그제서야 이 딸 A씨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소동이 마무리된 후에 사회복지사가 이 집을 방문을 했더니 아직 나체 상태로 알몸 상태로 이 70대 노모가 담요만을 덮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사가 이 노모의 몸을 이렇게 돌려봤더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모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저체온증이나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면서도 당뇨 합병증 아니면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겨울입니다. 12월달 겨울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이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고요. 이렇게 만약 보낸다면 아주 생명이나 이렇게 큰 위험이 닥칠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 동기도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재 팀장님 당시 상황을 보면 담당 사회복지자가 집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자꾸 옷을 벗으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존이 벗긴 거 아닌가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상탈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저체온증은 아시다시피 사람 체온이 36도 오브죠. 그런데 35도에서 32도 떨어지게 되면 떨지 않습니까? 근육이 움직여요. 열 올리려고. 그런데 32도 이상 떨어지고 28도 되면 심정지가 오는데 그때는 근육 이완이라든지 뇌간 작용으로 인해 사람이 더운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옷을 탈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10사람 중에 2명이나 5명 정도는 탈의를 하는데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면 확실히 저체온증 증상인데도 이 딸이 그냥 방관한 거죠. 반기한 거예요. 장가혜 기자 이거 왜 그랬댑니까? 법정에선 딸 A씨가요. 어머니에게 옷 다 벗고 엄마 나가 라고 한 거는 사실이라고 해요.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고의로 학대한 거 아니다. 학대의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이 10년 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어머니와 오빠가 나의 보호자이지 내가 어머니를 돌볼 의무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장이죠. 주장 내용을 보니까요. 김배 팀장님. 고의로 학대한 건 아니다. 학대의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죠. 이게 한국말입니까? 학대가 아니에요? 한국말은 맞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70대 심해에 걸린 노인분을 알범으로 밖에 그때 12월달으로 알고 있어요. 겨울이지 않습니까? 나가라고 내보냈는데 그걸 학대가 아니다? 그건 뭐가 학대입니까? 이건 말장난인데 이게 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준평 변호사님 그래서 1심 재판 판단은 어땠나요? 1심은 일단은 학대치사죄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선고한 이유는 학대 행위하고 죽음의 인간관계가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노무호가 저체연증 외에도 다른 것들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성이 없다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황소신 재판부 판결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2심은 달리 봅니다. 2심은 존속 학대치사죄가 된다 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 밖으로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이거하고 사망하고 어느 정도 영향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 충분히 인간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봤고 다만 20대 피의자가 피고인이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판단력이 결여됐기 때문에 존속 학대치사는 상당히 중한 범죄형이 돼야 되는데 1년 6개월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년 6개월이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수긍할 납득 가능한 상식적인 판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공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픽입니다. 빈대 무서워 초과 3간 다 태우게 생겼습니다. 찜질방 기숙사 등에서 빈대가 발견된 데 이어 의심 신고도 잇따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빈대에 물릴까 걱정되는 마음에 천으로 된 지하철 의자는 빈자리가 나도 앉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고요. 택배를 통해 옮겨올까 싶어 무조건 집 밖에서 상자를 뜯고 바로 버린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빈대 퇴치법이라면서 갖가지 방법이 공유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것이 더 많은데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스팀다림이나 건조기 등을 이용한 고열 스팀 분사로 열에 취약한 빈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목욕탕에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남 진주에서 목욕탕을 돌면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친 뒤 4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인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훔친 휴대전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며 초기화한 뒤 비밀번호를 재발급하는 수법을 썼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스마트폰 잠금 패턴이 주로 기억이나 니은 알파벳 Z 등으로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닌 손가락이 기억하는 휴대전화 잠금 패턴 패턴을 복잡하게 바꾸는 게 어렵다면 지문이나 생체 인식 등으로 보완 절차를 강화해 두시길 바랍니다. 전통적인 부천이죠. 배우 유해진 씨가 서울 성북동에 있는 단독주택의 주인이 됐습니다. 해당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 면적 150평 규모로 집값이 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해진 씨는 이 집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그도 대비정은 생활고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1997년 대비 후 26년 이 많은 걸 이루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집값이 성공의 척도는 아닐 테지만 그래도 부러우시대고요? 저도 부럽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 만든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의 라이브에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요. 쓴소리 듣고 성대모사까지 라고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이슈의 주인공 인요한 혁신위원장인데요. 어제 참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만났고요. 오후에는 DJ 탄생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영상 저희가 먼저 한번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아니 정말입니다. 난 듣고 듣고 싶을 때 그거 싫어. 과학을 다 내내가 자동력으로 정리를 할 거야. 새판이 짜여지고 난 뒤에 그때 새로 시작하면 돼요. 대통령의 호가호의하고 이용해 먹고 혁신위에서 정리를 좀 해주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걸죽한 말씀으로 인원장 도복이라는 것은 못 쓴 것이오.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살자고 어제 저영상 아니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홍 시장과 인위원장이 만난 얘기부터 해볼 텐데 홍 시장이 당의 득보잡 득도 못한 사람 이런 속어져 이렇게 설친다 득보잡을 설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명을 밝히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누구를 저격한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귀에다 들려오잖아요. 누군지 다 우리 알 수 있겠죠. 당 지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또 더 좁히면 김기현 당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징계도 당 지도부가 냈고 또 철회도 징계 철회도 당 지도부가 했으니까요. 홍 시장의 사실 어법이 늘 이렇습니다. 자신의 격을 중시하고 자신의 생각하는 격보다 낮으면 드뜨보도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격 대상들을 딱 설정을 해서 하는데 결국은 이 표현이 뭐냐면 새판짜기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내가 당과 새롭게 관계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법이 과연 정치에 있어서 좋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까 싶기도 해요. 옛날에 유승민 원내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청와대 얼라드리라는 표현 그 표현 이후에 유승민 전 대표가 사실 정치적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야만 하나의 어떤 정치판이 새롭게 변할 수가 있는데 격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를 듣두보도 못했다라고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정치의 어떤 뭐랄까 협상이나 타협이나 소통이 불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영 부회장님 일단 이인 위원장이 당 세신에 힘 붙여달라 홍 시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홍 시장은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협조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저도 인유한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면요. 위원장님 정쟁 그 시기를 대통령께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이런 한 번 누구 성대모사 하신 겁니까? 성대모사 했는데 누구 성대모사 할까요? 김대중 대통령 성대모사 했는데 홍 시장님도 문제의 근원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죠.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고 총선 솔직히 망해라. 그리고 보수 세 판 짜질 때는 내가 주도할 것이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실장님 홍 시장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꺼냈는데 득보잡이 득보잡들이 조리돌림 해놓고 돌아오겠냐 이러면서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총선에서 세 판이 짜질 거다 이 얘기는 총선에서 국내의 힘이 실패할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만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이번 총선에서 리드를 잘해서 선거에서 승리한다 그러면 세 판 짜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세 판 짜기란 이 총선의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선의 실패가 바로 이준석 신당을 만들고 이준석 신당 때문에 이 당이 최소한 과반을 못 넘기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내가 나설 상황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이준석 신당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기대 심리 희망사항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과연 선당 후사의 정신일까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놓고서 지금 내년 총선 나오면 10석 정도는 가져갈 거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열석이라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남 신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남에서 만약에 열석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준석 신당이 만약 그걸 전제로 해서 가능하다면 열석이라는 건 20석 이상의 그러니까 교섭단체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큰 파워풀한 캐스팅 보트를 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 대표는 이준석 신당을 지금 많이 끼워주는 듯한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지원 부원장은 어떻게 이거 보셨습니까? 열석 얘기 나오고요. 여기서 실제로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바람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도 신당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신당과는 조금 흐름이 다를 수도 있다.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왜냐하면 홍 시장님은 또 유승민 전 의원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준석 쪽으로 몰아주는 느낌 그런 식으로 저는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분이 지난번에 온라인 상황에 티키타카 할 때도 보면 약속 때려놨듯이 살짝 때렸다가 서로 또 막 이렇게 재미있게 끌고 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두 분이 스타일도 비슷하고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교감하면서 하고 있다. 이준석, 홍준표 시장 두 분은 그런 생각입니다. 두 분이 긴밀하게 얘기는 안 해도 어떻게든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정치적 교감된다. 스타일이 비슷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호영 의원이 서울 절대 안 간다. 이른바 혁신이 험지 출마 요구를 사실상 거부를 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인 위원장이요.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험지를 나와라 했는데 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떤지 한번 실장님. 그렇죠. 인 위원장은 아마도 지금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에서 이렇게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아마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돌려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조호영 의원이 육선이잖아요. 이번 만약에 성공을 하면. 그런데 육선 고지는 참 힘들어요. 현재도 육선이 드물잖아요. 그렇다면 육선을 하려고 한다면 과연 자신이 무엇을 내놓을 건가.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5선이라고 한다면 자기 지역구, 특히 대구 수성에서 계속 지금 코온 정치인이니까 당에 어느 정도는 무엇인가를 또 희생을 하는 그런 정신도 필요할 건데 아마 일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못 갑니다. 나는 여기서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의원이 지금 하나의 어떤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점점 다른 의원들 얘기보다 제일 먼저 스타다라고 인위원장이 언급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주호영 의원의 거치가 굉장히 크게 돼요. 크게 점점점점 가치가 커지겠죠. 마지막에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어떤 뭐랄까요 화재 중심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거부를 한다고 해서 끝까지 거부를 하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봐야 될 상황입니다. 박지원 부원장께서는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정치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마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태도를 바꿀까요 마음 바꿀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선당무사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게 좋아 당신이 국회의원 되는 게 좋아 이렇게 질문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게 더 중요해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당에서 공천 안 주더라도 난 자력으로 육성 갈 수 있어 무소속으로 나갔어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중석 신당 얘기 나온 김에 비명계 합류 여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3지대 양양자 금태섭 전위원 만난다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노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솔직히 숫자도 극소수잖아요. 한두 번밖에 안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분들 입장이면 나간들 뭐하러 여기 가겠어요. 차라리 국민의힘 가야지 당선되지. 3당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아서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이슈은요. 복국집 고함 사건 전말입니다. 어제 뜨겁게 하루 다 갔던 내용인데 여의도 복국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칸막이 하나를 두고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서로 설전버린 내용인데 이정분 실장님 이 전 대표가 그 이후에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밝혔어요. 전말이라고는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이 또 더 있었죠. 어떤 거냐면 이 방이 칸막이로 세 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철수 의원 일행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일행만 알고 있었는데 그 옆방 그러니까 마지막 방에 국민의힘 의원이 또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서모 의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서모 의원인데 이준석 대표가 한 20여 분을 그냥 듣고 있었대요. 안철수 대표의 어떤 자신에 대한 험담을 그러다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시끄러워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렇게 크게 소리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옆방에 있던 서은범 의원이 듣고서 대표님 여기는 안철수 의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 방송에서 좀 웃음을 자아냈는데 어찌 됐든 이것도 역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의 행태인 것 같아요. 최소한 어른스럽지는 않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그게 듣기 싫었다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다 끝난 다음에 나가서 나가서 안철수 의원 일행에 식사비를 딱 내놓고 내가 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옆방에 있었는데 자신의 험담을 다 듣고 나서도 자기의 식사비까지 결제를 했다. 만약 이게 언론에 나기 시작하면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한 말이 없어지거든요. 저는 이게 도리어 어른스러운 어떤 행태이지 그 자리에서 얘기가 듣기 싫다고 해서 즉발적으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C자를 붙여가면서 몇 번씩 고함을 찔러대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눈살을 찌뿌려 하는 게 바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관에서 초등학교 싸움이냐 초등학교 싸움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혹시 두 분은 거기 벚꽃지 여의도 가보셨어요? 네, 압니다. 역전 부원장님 어떤 죄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문 자체가 그냥 한 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다 들리죠. 들리기 때문에 크게 떠들면서 식사할 자리는 사실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참 표현이 같습니다만 안철수스럽다, 이준석스럽다 이런 말밖에 참 드릴 게 없고요. 저는 안철수 의원은 사실 이제까지 행보라든가 안초딩이라는 별명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이왕 탈당이라든가 정치적 행보를 하시려면 자꾸 이렇게 자극하고 조롱하고 싸우지 말고 지난번에 인요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말씀하신 것도 사실 좀 별로였고요. 국민들이 보기 불편했고요. 정치인은 맞아야 큽니다. 강철은 얻어 맞아야지 더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얻어맞는 불상한 쪽으로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조언드리고 싶네요. 뭐 어쨌든 이거 설전 두고서 정치권에서 보면 싸가지 없는 정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오는데 의견이 분분한데 박진영 부원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지금 독이 오른 가을 독 살모사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참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모사가 지나가는 모든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다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들도 살모사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살모사가 지금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딪히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자제하고 오히려 저는 본인이 정치 행보를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명확히 하고 그다음 나간다면 난 무엇을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해야지 갈등 때문에 나간다고 한다면 이건 큰 정치인이 아니에요. 실장님께서는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의견 분분한 내용. 네. 지금 안철수, 이준석 이 두 사람의 악연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같은 지역구에서 한 번 맞붙었었고 또 그다음에는 합당을 해서 같은 당에서 그 지역에 공천을 놓고 또 싸우고 하다 보니까 모든 언론이 다 악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박진영 부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표방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 그러면 청년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치 청년이 이끄는 또 다른 무엇인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단지 나이가 젊다는 의미의 정치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나이가 저렇게 젊은 정치인의 행태가 그냥 싸가지 없음으로만 비춰지는 것도 청년 정치를 지금 굉장히 평화시키는 그런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청년 정치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책적인 측면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정부적인 어떤 모습이나 이런 모습으로 보여야만 한다. 그것이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싸가지 없음으로 대표되는 그런 청년 정치가 아닌 진짜 이 사람한테는 뭔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투자할 수 있는 갈등만 일으키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보다 물러나고 당시보다 물러난 다음에 선대위원장으로 극적으로 복귀한다든가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 일단 돌아올까요? 국민의힘에? 아니 저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리를 이미 건넌 게 아닐까 싶어요. 이미 건너갔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현주 전 의원과 북콘서트 같은 것을 하면서 신당 얘기를 계속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신당 얘기를 영남 신당 얘기를 하는 사람을 다시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한다고 하면 원칙과 그다음에 명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리가 끊어졌다? 그냥 보면 돌아올 다리도 없다. 본인의 의지가 이미 다리를 건넜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서 다리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배 띄워주면 되죠. 배 띄워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12월 27일 날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반응이나 볼지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 감사드립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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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